재미있니? 그랬더니 재밌대요. 그래서 그 일이 행복하니?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족사업으로 유치원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제 동생이 최고! 언니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 언니가 행복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해보자고 한 2년 준비했어요. 유아교육을 다시 공부하고 18년 하고 너무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선생님 저 사랑유치원 1회 졸업생이에요. 2회 졸업생이에요. 이런 애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고맙고. 유명적인 만남? 5살 연하우 내가 좋아해? 밀당. 밀당.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이야.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나도 남겼어. 조지아 김희숙 씨는 한때 그 노천의 아이콘이었어요. 극적으로 만 39세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 더워. 옛님이 더 더워.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의 나이면 시집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38? 겨울이에요. 연말에 이제 뭐 식구들하고 어떻게 지낼지 다 의논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 연말에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 너무 시큰둥한 대답으로 언니 아 한숨을 쉬면서 우리는 다 가족이 있고 아빠는 엄마가 있고 엄마는 아빠가 있고 언니만 아무도 없는데 언니가 좀 알아서 언니를 책임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서글픈 얘기니까 술 잘 놀고 아 그럴까요? 이거까지 안 드시지만 이거 이제 막 마시면서 하면 이제 오늘 큰일 났네. 막 막 그깟 그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한 7명쯤 이렇게 쫙 같이 갔어요. 이렇게 보면 어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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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다 뭐 돌아온 싱글도 있고 오리지널 싱글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장시 싱글도 있고 7명이 다 여자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게 궁상만이 다 돌아오신 분들이고 어 다 하시는 거야. 이 속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영화를 딱 보고 나와서 난 다시는 여기에 끼지 말아야지.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결혼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어요. 맛은 같은 건 안 보셨습니까? 봤어요. 결혼을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근데 좀 괜찮은 조건의 남자는 내가 안 중에 없어. 이럴 수가 있어. 이야 아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처사야.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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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말이 되는 처사가 아니죠. 이 처사야 김유숙인데 내가 싫어했으면 싫어했지. 상대가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니까. 나 안 중에도 없어. 안 중에도 없어. 이런 남자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안 되겠다. 끝났어. 아웃. 아웃. 보통 그런 남자들한테 끌린다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 또 그전에 한 남자는 인사하고 이제 가볍게 식사하고 와서 다음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전화를 해갖고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거예요. 미숙이 왔니요. 잘 들어갔어. 아니 뭐 언제 끝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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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왜 나한테 반말을 돼요. 내가 그랬더니 어 아 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또 얘도 안 되겠어. 저 봤어요. 아니 그중에서 성사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럼요. 나는 하도 조목조목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너무 고마운 게스트 아닙니까. 질문을 짧게 던졌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아무도 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짧게 짧게.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감사드린다. 어쩌면 이래서 안 될 거야. 이래서 안 될 거야. 소개팅에 아주 그 잔재미를.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만나셨잖아요. 라디오 게스트로 나오신 5살 연하의 남자. 운명적인 만남을. 이제 광고대행사에 있던 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영화 속의 음악이라는 뮤직몽따즈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하다가. 지금 저희 남편이. 지금 저희 남편이. 지금 저희 남편이.